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얼마 전에 또 CF를 찍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TV CF 속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우리 이찬원님이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찬원도 반한 놀라운 편안함, 바로 서서 발만 넣으면 끝입니다. 신호 본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인의 편안함, 다섯 가지 우리 이찬원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제한 무료 반품, 교환,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데요. 이찬원도 반한 놀라운 편안함, 바로인입니다. 오늘 이찬원님 바로인 슈즈, 공식 오피셜의 우리 이찬원님 사진과 함께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이 있습니다. 이찬원님의 깜찍하고 멋진 포정,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바로인 슈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가수 이찬원님이 바로인 슈즈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청춘 영화 남주 같은 찬원님. 촬영하는 동안 훈훈한 외모에 치이고 상큼한 미소에 설레였답니다. 찬스님들을 위해 하버컵부터 광고 영상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해 볼게요. 바로인 이찬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바로인 슈즈, 이찬원님 광고 모델 축하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이것 말고 더 있을 걸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